일반적인 도파민 중독 현상은요 그걸 할수록 점점 효용이 떨어져요 계속 재미가 없어요 뇌에서 이 도파민이 장난치는 거라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요소가 커져요 우리 뇌에서 뇌가 망가져요 전두엽이 우리 사령탑이잖아요 사령탑이 망가져요 내 삶을 통제하는 힘이 점점 떨어져요 내가 망가져가는 게 도파민 중독의 폐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어서 지적 희열을 즐기시는 건요 죽을 때까지 즐기셔도 재미있어요 할수록 더 재미있어요 도파민 중독은 할수록 재미가 없어요 폰도 할수록 재미가 없는데 재미있을까 봐 지금 그 재미있었던 때를 생각하면서 재미있지 않으면 못 견디겠는 우울함이 밀려오니까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데 시간을 더 투자하고 예전 같은 재미는 못 보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만 맛봐도 이렇게 도파민이 나왔는데 이제 아무리 더 세게 맛봐도 도파민이 덜 나오거든요 이러면 이제 중독 상태죠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막연히 옛날에 좋았던 추억만 생각하며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위험한 거예요 게임이든 뭐든 우리는요 재미있죠 할수록 재미있죠 도파민도 나와야 재미있는 거예요 도파민을 계속 더 잘 나오게 하면요 문제가 아닙니다 도파민 중독의 문제는요 이게 잠깐 재미있고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일반인보다 도파민들이 안 나와요 내 사진 찍어놓으면 도파민이 안 나와요 중독자들은 예전같이 도파민 나오려면 더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금단 증상이 오고 갈증이 나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최악이죠 카르마의 업력에 완전히 끌려가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도력에 끌려가야 돼요 끌려가시면 할수록 재미있다 물론 갈증도 나고 금단 증상도 나지만 할수록 재미있다 어차피 우리 도공부하는 것도 도파민 중독이에요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면 갈증 나고 금단 증상 일어나고 근데 도파민이 나와야 재미있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또 달라요 이 뇌를 더 건강하게 하는 중독입니다 도공부 누리세요 도파민 도파민 좋아요 도파민 디톡스라고 일부러 자극적 요소를 일상에서 멀리하는 습관 유행이라는데요 지금 이 순간 정신 모으는 게 도파민 디톡스입니다 지금 이 도파민 중독에 빠지면요 내가 있는 걸 몰라요 내가 있는 걸 알아보세요 내가 존재한다는 걸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정신을 딱 모아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한다는 걸 느껴보세요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몰라 자 어떤 판단도 하지 않겠어 괜찮아는요 지금이 딱 좋아 더 바라는 게 없어 내가 그토록 원했던 상태야 원했건 안했건 무조건 묻지마 하고 외치세요 몰라 괜찮아 하면 정신이 딱 지금 이 순간에 모여요 어디 나갔던 정신이 정신 팔렸던 상태에서 딱 정신이 수습이 돼요 정신이 모아져야 이제 밝아집니다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야 불이 나듯이 정신을 모아야 빛이 납니다 밝아집니다 모으시면 지금 이 순간 내 정신이 내 몸의 주인공이 돼요 정신이 나가 있으면 이 몸뚱이의 주인공이 나가 있는 거예요 통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 중독에 끌려갑니다 정신 딱 차려야 돼요 잠깐 잠깐 정신 차려야 돼요 드라마 막 정신 팔고 보시다가도요 드라마 넷플릭스나 이런 걸로 내가 유튜브 같은 거 멈출 수 있잖아요 보다가 한 번씩 멈춰보세요 멈추고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느끼고 다시 대상에 몰입하세요 대상에 몰입에 빠져있다 보면 대상에 확 끌려가요 중간중간 대상에 몰입을 하더라도 중간중간 계속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차려 주셔야 돼요 스탑하고 잠깐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항상 정신을 차려야지 내 육신의 주인이 나예요 내가 정신 안 차리면 못 움직여요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으면 내 몸뚱이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아 저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정신을 딱 모아야 팔다리가 움직인다 저거 해야 돼? 그렇구나 hey 저거 해야 돼? 내어 내 몸뚱이 못 움직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